너무 맛있어 뾰화점 이게 뭐였지? 자몽 자몽? 이름이 그냥 자몽? 아 자몽? 자몽 뭐였나? 물론 오빠가 원래 먹잖아 추천조합이고 그래놀라다 응 너무 맛있어 그냥 먹다 먹는거에요? 응 저는 살짝 먹었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닳아요 그냥 많이 닳는데 이거랑 그냥 다른거보다 자몽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이거 먹어봐요 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안 돼 양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하나 갖고 둘이 나눠먹어도 될 것 같은데 150도래? 네 돌아와줄게요 예 돌아오자 잘 먹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